자 원래 외놈투 하려고 그러다 종목을 좀 바꿨습니다 자 어 그리스 개인친구들 그래서요 사르데스, 키프로스 크노소스, 케레나이카, 테라피우스 요렇게 있거든요 크노소스 요친구들이 좀 좀 바보같은 친구들이지 이 말고도 한번 봅시다 어 요친구들은 특이한 놈들인데 요친구들은 좀 많이 특이해요 이게 분명히 문화권이 다 따로 있긴 한데 그 문화 세력으로 이제 게임 내 데이터에서 구별 안되어있는 놈들이더라구요 자 아무튼 얘네 노바카드 타고 있었지 크노소스, 크노소스 크크크, 크노소스 자 당연히 조건은 없습니다 마이너 깁식전이기 때문에 없고 오늘은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재밌게 한번 해보죠 예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에서 보통 게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짱박해있는 친구들입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생각해봤나 그거하고 또 난 또 난 또 번역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야되니까 그리스친구들 그리스친구들 하면 결국 목표는 그 전세계 게이바를 여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 남자하고 어린 남자의 사이에 이제 신성한 사랑을 유지시키는거죠 하 하 하 하 아 벌들에겐 벌집보다 좋은 곳 있을 수가 없다 참 좋은 말이다 정말 좋은 말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다들 자기 집이 있는 법이죠 자 크크 크노소스 가 좋은 점이 얘들 원래 그 병영 없이도 후뿌리탕에 나온 놈들 아니었나 아니었나 내 기억하고 좀 다른 듯 어 지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사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무도 여기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에이아이는 여기 애초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끝날 때까지 크노소스는 크노소스로 남아있어요 아무튼 노릇게 봅시다 이번에는 아마 쉬울 겁니다 게임 자체는 근데 우리가 아마 유저라서 그 저 친구들이 날 싫어할 거예요 아마 자 요 1티어짜리 집결지만 지워도 호프리타이가 나오고 이 호프리타이가 개사기 병종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1티어짜리니까 사실 어디서든 다 증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지 아 옛날이지 크레타가 크레타가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인데 진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인데 어 동로마령으로 남았었고 그죠 그 나중에는 베네지아룡으로 남아서 사실 뭔가 그 역할을 크게 부각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로도스 같은 섬들이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럴 수 있을까 아무튼 뭔가 좀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그냥 내 개인적인 소외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공공지수 올려주는 기술이죠 자 이거 공공지수 올려주는 기술이죠 자 이거 공공지수 올려주는 기술이죠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그죠 2티어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로도스는 재미있을까 자 호블리타이가 보입니다 뭐 촛도 안 올라가죠 자 터넘기구요 로도스는 벌써 한군나 다 모집하고 도충원하고 있네 아니요 로도스는 요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쟤들은 상황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AI들도 상당히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로도스는 그논소스가 이 게임에서 진짜 이 게임에서 진짜 많이 고립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친구들이 아무 역할도 하진 않 아무 역할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들이 이상해 얘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저쪽은 한군당 가까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쪽은 한군당 가까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니까 난 그게 되게 의아해요 저기가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되게 좋거든 전략적인 위치가 근데 왜 역사적으로 역할을 못 했을까 왜 저렇게 아무 역할도 못 할 그런 느낌으로 있었을까 자 저 불가사이에 그지 재석이 저승을 맞게 그러함이 예순이츠들 제eron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 사고 났나? 자, 이에라 비트나인은 한 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에라 비트나인은 한 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새끼들은 왜 마케도니아 속고기죠? 원래 그랬나? 원래 속고기였나? 자, 로도스 이 새끼는 전세계랑 다 전쟁중이네. 자, 로도스 터트렸습니다. 터트렸습니다. 터트려야죠. 히에라 비트나. 저희 증언해주고 터넘기구요. 슬프다. 터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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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도스 망했구요. 콜키스도 망했고 터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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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너무 없다 돈이 너무 없네 그죠? 돈이 너무 없어요 자 에피소스를 점령을 해봅시다 페르가문 치구요 자 턴넘깁니다 그게 재미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해봤는데 심시티도 좋아하거든요 여러번 해봤는데 안돼요 결국에는 본질은 전쟁 게임이다 그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페르가문 친구들이 좀 건너왔으면 좋겠는데 건너오진 않고 있구요 아 너무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잖아 세율 땡기는게 진짜 의미가 없네 진짜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무역항 지금 좀 나아질까요? 무역항을 지어도 조토 나아진게 없네요 조토 나아진게 없네요 조토 나아진게 없네요 시대를 시대를 갈라티아가 먹었네 이씨버라 모이카 야 저관을 줄 돈도 없으면 어떡하니 저는 이제 그 저 뭐죠 일리리아에 저 누구냐 아무튼 그 친구들로 했을 때는 내가 주변 도시를 약탈하면서 버텼었었는데 이벤이 약탈할 도시가 없네요 근데 이러면 안돼 자 오드리에시아 망했고 처음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로더스보다는 로더스도 점령이 점령해야 되는데 여기보단 남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치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단 시작했으니까 진행해볼게요 이집트로 왔었어야 되는데 이집트가 더 나았는데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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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망한건 망한거고 망해도 일단 계속해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파라이토니온이 보입니다. 일단 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하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군대를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뽑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 파라이토니온. 파라이토니온. 그래, 네, 가. 자, 키리네이카 쳤고요. 저, 이집트전 왜 저러냐. 포톨레마니스트 왜 저래, 왜 저래. 아르메니아 할 때 여기로 이주를 했다고요? 왜 이주하셨어요? 아르메니아 땅, 아르메니아 땅은 좀 그래 힘들지, 힘들다. 잠깐만요. 이건 못 이길까, 아냐? 이기냐? 양심적으로 이걸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 진행 겁니다. 다음 단에, 다음 단에 몰살당할 거예요. 아, 난 데이주 가실 때 나는, 그, 게임의 목적 자체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주, 이주하는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틸라 할 때요. 아틸라 할 때, 그, 안테아인가? 고, 슬라브 쪽으로 할 때.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 어딥니까? 저, 이란고원에서 이제 사산대국, 닭살내고 한 적이 있었죠. 그거 재밌었는데. 자, 파라이토니온에 있는 애들은, 여기 매복 겨둡니다. 매복 겨두고, 그리고 여기 이거 없애버리고, 부숴버립니다. 자, 턴 넘기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얘가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걸, 물살 시킬 수 있거든? 이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 자, 이 친구, 그, 잡고요. 마무리하고. 시간을 지우면, 이게, 바로 빵꾸 하나 뿌리네. 자, 턴 넘깁니다. 이집트로 처음부터 갔었어야 됐어요. 그, 어, 이게 마이너 팩션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약탈할 땅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로도스로 왔던 게 바보같은 거였어. 알렉산드리아 먹을 수 있을까? 아, 자, 렉산드리아 먹었고요. 절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지 자, 터동기고요. 자, 렉산드리아 먹었고요.